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일리사 명쾌한 해설 너도나도 튜터 일리사로 만점 도전 튜터 일리사 잉글리쉬 정규 과정인 팽아웃 과정의 레벌 스타터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영어의 기본 스킬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단계 주니어 코스북입니다 추천 레벨은 주니어 레벨 1, 2, 3, 4입니다 파트 1 말하기, 듣기, 읽기, 쓰기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액티비티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2 각 유닛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 및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3 생생한 캐릭터로 학습하는 실생활 영어입니다 파트 4 재미있는 만화를 따라 읽기, 노래를 따라 부르기, 묘사나 설명하기 등 수업 중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도록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아웃 스타터 교재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? 파트 1 주제 파악으로 각 유닛별로 학습할 어휘와 핵심 문장 구조를 파악합니다 파트 2 송 리딩으로 노래를 통한 어휘 반복 학습과 문장 완성하기 그리고 짧은 글을 읽습니다 파트 3 스피킹으로 주제와 관련한 유형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학습합니다 파트 4 스토리로 만화로 제공되는 재미있는 롤플레잉 연습을 합니다 파트 5 익스펜션으로 주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어휘 학습과 해당 어휘로 문장 말하기 학습을 합니다 파트 6 커넥션으로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읽기 지문의 학습 및 문제 풀이를 합니다 파트 7 파닉슬로 파닉스 음과 학습을 합니다 파트 5 익스펜션으로 주제와 관련한 유형과 학습을 합니다 파트 6 익스펜션에 맞춰서 아멘